이거 내려놔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지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어디. 오빠 손 들어봐 잠깐만. 뭐 있어요 누나. 손 들어봐. 뒤로. 아 거기 과자 볼지 거기 과자 볼지. 어. 야 과자가 어딨어. 과자가 어딨어. 과자가 어딨어. 과자가 어딨어. 과자가 어딨어. 과자가 어딨어. 어 됐어. 수고. 진짜 뒤로 가야 해. 야. 아 진짜 아파. 먹었다 먹었다. 잡아요. 일어나요. 오빠 바로 위로 던져. 아니. 어 뭐야. 아니.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어 어디야. 여기. 어. 무서워. 그렇지. 어 봐. 그렇지. 그렇지. 여기 그만. 거기 서 있어요. 뭐가 터졌어.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그 앞에 무릎 위에 느껴지지. 딱 저를 잡아봐. 자 살짝 살짝.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세요. 네 위에 보면 립스틱이 있어요. 하아. 야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미리 얘기하지. 미칭이 있다고. 무리 얘기해야지. 그래 미리 얘기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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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뒤로 한 걸음만. 완전. 그래 잘됐다 그래 거기. 오빠 그거 바닥에. 바닥에. 우리가 1등 했네 그러니까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대도. 게임 잘하죠 뭐. 그러니까요. 그런 단순한 게임 뭐. 알아서. 예빈이가 좋아하겠구만. 진짜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있다고만 얘기를 해주면.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었대요. 이렇게 아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오늘 뭐 형 편하게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저 찬스가 두 개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제가요.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저 연기할 때도 애드립을 안 했어요. 이렇게 대본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대본대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얘는 딱 어울리는 아주.